다시 편안하게 오셔서 포즈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오늘 12월 2일 아침 7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나쁜 사랑의 출연 배우입니다. 남남 여여로 확실하게 딱 갈리셨네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누가 리드를 좀 해볼까요? 이성훈 씨가 좀 리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 자 왼쪽 보시고요. 자 자유롭게 풀고자 한번 부탁드리고 자 이번에 하트 한번 발사할까요? 자 하트 한번 발사할게요.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그대로 다시 가운데로 왔습니다. 예 가운데에도 하트 발사해 주시고요. 자유로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가운데 보시면서 자유로운 포즈 고맙습니다. 자 이거 오른쪽 발 한번 주시고요. 역시 하트 한번 더 발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자유로운 포즈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자유로운 포즈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. 아 이성훈 씨가 잘 유지하시네요. 네 고맙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촬영이 남았는데요. 여러분께 연출을 받으신 김미숙 프로듀서를 승리합니다. 화려희 박수였습니다. 자 조심히 올라와 주시고요. 자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. 예 가운데로 모시고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파이팅 포즈 한번 할게요. 네 자 왼쪽 바라봐 주세요.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. 자 이번에 카운트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화이팅 할게요.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포토타임 모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배우님들께서는 아래로 내려가서 좌석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김미숙 강무님께서는 드라마 영류를 연출하셨는데요. 이번에 나쁜 사람 자 김미숙 강무님께서는 아래로 내려가서 좌석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